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은 북미 프로모션을 찍으러 간 거예요. 저희의 곧 있으면 발매한 Drunk Days의 보더 카니발 앨범을 이제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, 사월이. Let's go! 아 정말 너무 잘해줬는데 이제 일단 저희 보더 카니발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그래, 팁! 파이팅! 아 그럼 서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! 뭐지 오게. 뭐지 오게. 림프. 뭐지 오게. 노래. 좋아합니다. 제이크 형의 매력 포인트. 정말 많은데 이제 입이, 입꼬리에 진짜 잘 올라가. 아 진짜. 나중에 많이 하셨는데. 그렇네.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. 감사합니다.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북미 프로모션 찍으러 왔는데 오늘도 잘하고 싶습니다. 엘리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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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그래도 눈. 제가 눈이 갈색인데. 엘리프. 엘리프. 국립 프로모션 대리에 뭔가 세네 번째인가 지금 촬영했는데 뭔가 저번 활동 때 실제로 한번 했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몇 군데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잘 씻어. 새롭게 잘 씻어. 엘리프. 엘리프는 글로벌 한 팬덤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캠처 높여가지고 끄고 있습니다. 오늘 촬영 이제 저희 새로운 앨범 보더카니발을 좀 이렇게 경험해서 이렇게 또 랜리분들 만나뵈려고 나왔는데 영어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